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 중구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공모를 7월 17일까지 추진합니다. 사업규모는 총 8억 원으로 구정참여형 3억 원과 주민참여형 5억 원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.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업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며 중구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됩니다. 신청은 중구청 본관 1층 민원접견실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.